2018 더 골프쇼가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. 골프클럽, 의류, 용품, 스윙 및 퍼팅 연습기, 스크린 골프 등 다양한 신제품 판매와 클럽 브랜드별 신제품 시타회, 켈라웨이 오디세이 퍼팅 이벤트, 미즈노 골프와 착화 체험, 온 가족이 즐기는 스네그 골프 체험까지 골프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관람객을 위한 부심한 경품과 이벤트가 마련된 2018 더 골프쇼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. 검색창엔 더 골프쇼! 검색창엔 더 골프쇼の Equipment